이재명 후보가 계양에 출발하니까 지금 여당 정권 주변에서 난리가 났어요. 뭐 무슨 방탄 문은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렇게 들렸습니다. 이 사람들이 온갖 수를 반해서 이재명을 죽여보려고 했는데 그게 어렵게 되니까 심통 부리는 얘기가 너무 많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을 죽이려 했던 것처럼 이명박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을 죽이려 했던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후보를 죽이려 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그래서 계양부민 여러분께 꼭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재명 후보가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을 잘해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인천시와 계양부민 여러분을 위해서 일해나갈 수 있도록 이번에 꼭 당선시켜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